간다. 이렇게. 이렇게 또 어디론가 흘러가려 한다. 저기요. 체크셔츠. 괜찮아요. 새로 전화번째기부터 소개할게. 최준우입니다. 왜 아닌 척해? 너잖아. 어쩔 건데. 하면 어쩔 건데. 어쩔 건데. 이 쓰레기 새끼야. 야, 너도 열받은 거 아니야. 밟으니까 꿈틀한 거 아니야. 에라이 도망자야. 창피해 창피해. 창피해.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잘난 척하려고 나 나왔어. 미안해, 엄마. 어쨌건 이 순간 어쨌건 열여덟.